그 집에 생긴 문제를 집주인도 모르고 집을 지은 사람도 몰라요. 지은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맨날 땜빵만 해주고 가는 거예요. 거실에서 이렇게 발만 디디면 잔디밭 뭐 이런 식의 그런 집들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런 집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공사들한테 항상 이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설계대로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한 쪽에 꽂혀가지고 고단열임이면 너무 좋은 줄 알고 단열재를 막 엄청나게 두껍게 해가지고 패시브 하우스가 완전히 정답은 아니다. 아니죠.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산골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고맙죠. 정말 이렇게 집도 직접 지으셨나요? 네 직접 지었습니다. 저는 조금 아는데 제프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기 보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호 홈 인스펙터로 활동하고 있는 BSI 건축과학연구소의 김정일 소장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제프의 빌딩 사이언스와 홈 인스펙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건축과 주택 하자 문제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저도 오면서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경우에는 좀 있잖아요 비슷한 게 분양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입주전 사전 점검이라고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입주전 사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품질 검사 같은 거고요. 저희 주택 검사 쪽은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집의 상태 그리고서 하자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집이 다 지어졌을 때만 한다 아니면 중간에 한다 어떤 시점이 있나요? 시점은 짓는 건축 중에도 할 수가 있고 지어진 다음에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지금 1호시잖아요. 2호 3호가 있나요? 있죠. 2호 3호 있고 지금 한 십 몇 호까지 이렇게 아 그래요? 무슨 로봇 1호기 2호기처럼 다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초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제프님이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제가 건축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삼성에서 한 17년 정도? 죄송한데 여기 자꾸 이렇게 중요한 중간에 파리들이 날라더니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애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대 초반에 그때 한창 사후정 얘기도 나오고 그럴 때 이게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좀 잡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기회가 돼 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집 짓는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살까? 그 연구하다가 이제 아 밖에 나가서 이런 통나무집을 짓고 살면 괜찮겠다. 이거 짓는 법을 배워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통나무집 짓는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가서 이제 땀 흘려서 이제 톱질하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일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배 나오고 한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파생된 그런 쪽으로 뭔가 좀 괜찮은 거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쉬고 있는데 땅바닥 빡빡 긁으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집주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뭘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나 현장 수상이나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왜 저걸 못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아는데 그 본질적인 그런 부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갖다 이렇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 나름 하나의 어떤 직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빌딩 사이언스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건축과학이라는 걸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워낙에 알리기가 힘든 거예요. 빌딩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가 국내에도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아는 사람도 없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거리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 찾아가서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이런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 그런 거 좋아하니까 미국에 그런 비슷한 자격증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홈인스펙션이라는 일이 있고 홈인스펙터라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공부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해봤죠. 국내에 이런 일이 하는 사람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뭐 내가 이뤄네. 그래서 이제 국내 이뤄가 된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건 여전히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저도 지금 입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떠들어도 됐고 그냥 집부터 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하나하나 다 진짜 쌩으로 밟아가셨다는 게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미국처럼 그냥 집 보는 거 자체는 수요가 없어요. 그런 수요는 없고 이제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저를 찾죠. 그걸 갖다가 이제 집에 생긴 문제를 집주인도 모르고 집을 지은 사람도 몰라요. 지은 사람도 몰라요. 지은 사람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맨날 땜빵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제대로 좀 수리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럼 이 일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느냐. 그럴 때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나오니까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고 가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법정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자료들까지 다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감정을 하는 거니까 고객분들이 잘 모르고서 하자 소송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 잘 모르냐면 소송을 할 때 소송하게 되면 저는 그 재판 과정에서 법원 감정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법원 감정하는 분들이 하자 문제를 다 찾아주리라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법원 감정하시는 분들은 처음 변호사가 쓴 소장에 적힌 내용만 가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 자체를 굉장히 잘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소장에 하자 문제들이 하나, 하나, 둘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쭉 나열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집주인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변호사는 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얘기하시는 것만 가지고 변호사 써가지고 소송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하자 문제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하자 문제가 이러이러한 게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제출해 주죠. 그럼 그걸 가지고 변호사 숙장 쓰고 첨부 자료를 해서 들어가면 그런 형태로 하자 소송 관련해서 보통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감정을 해드리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첨부 자료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자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처음에 가서 이렇게 보면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워요. 이게 걱정, 근심은 무게가 있어가지고 어깨를 짓누르거든요. 그런데 가서 제가 이제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표정들이 엄청 밝아져요. 환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알게 된다는 건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표정이 밝아지죠. 그런 거 보면 막 뿌듯하죠.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검사를 하는 거죠? 딱 이제 도착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도착을 하면 집부터 살펴봐요. 집부터 이렇게 쭉 이제 집에 멀리서도 한번 살펴보고 가까이 가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집주의변을 한번 쭉 돌아보고 지붕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 벽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기초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집을 보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 보러 가시면 전면에서만 한번 쓱 보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 아내 들어갔고 아내가 깨끗한가 이것만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가정 주부들이 안에서 생활하는 쪽으로 너무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집에 상태를 보려고 하면 바깥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을 먼저 둘러보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혹시나 이제 어디 깨지고 갈라진 데 없나 물 새는 데 없나 특히나 이제 물자국 같은 거 없나 이런 거 유심히 살펴보죠. 주택의 하자 문제의 90%는 물과 관련된 거거든요. 습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집이건 낡은 집이건 그 집이 물에 이제 물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집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요즘처럼 기밀성이 높아지는 그런 집들에서는 이게 누수 문제나 뭐 이제 결로 곰팡이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집 모양이 물 관리에 신경을 쓴 그런 집이냐 집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지붕은 경사가 지고 그 다음에 물받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홈통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처마가 나와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 처마가 나와 있으면 우산처럼 이제 집에 나머지 부분을 가려주니까 그 벽체들에서 문제가 별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창이 이제 그 제대로 시공이 돼 있는지 창 주변으로 뭐 실링이나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없는지 벽체 마감 자체가 이게 물이 들어가서 뒤로 배수가 되고 환기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 부분이 지면보다 얼마나 높으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많은 집들 중에 잘못 지어진 집들 문제가 있는 집들이 뭐냐면 이상하게 그 저기 벽체 부분을 갖다가 땅속에 파묻은 집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무슨 그런 무슨 광고 같은 데서도 한 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발만 디디면 잔디밭 뭐 이런 식의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광고에는 보기 좋은데 그런 집들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런 집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를 해요. 그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흡수해 가지고 굉장히 멀리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랑 지면이랑 거의 같다 그러면 여기서 흡수되는 그런 물들이 있고 또 비가 내리면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그런 물들이 있어요. 그런 물들에 의해서 실내적으로 피해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초는 기본적으로 한 30cm 이상 높은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년에서 30cm 높아야 된다. 그리고 새집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집 모양이 막 복잡한 거 있어요. 맞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거실이나 안방 위에 2층 베란다 있는 그런 구조들 유리창 이렇게 있고 유리창도 있고 복잡한 모양 튀어나온 거 많은 그런 것들이 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 정도 시공하려고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간 두고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건설 현장 실태가 그런 여유와 비용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시공을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설계비 아끼는 그런 경향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설계비를 안 아껴도 제대로 시공을 안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시공 부분이 누구한테 맡겨져 있냐면 현장 시공하는 분들한테 맡겨져 있어요. 현장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걸 시공하려고 하면 그 시공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품질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 주택 건축의 품질은 현장 소장의 수준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장 소장이 어떤 게 없잖아요. 그냥 얼마나 일했느냐 얼마나 꼼꼼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리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일 잘하는 현장 소장을 또 찾아다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거리가 보통 3년, 4년 치에 쫙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축의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그걸 건축주가 지금 막 알아서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런 식이다 보니까 건축주도 따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아니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어디 어디 가보세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열심히 블로그 쓰고 카페에 글을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블로그 문화 카페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일반 건축주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와서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뭔가 조금 다른 형태로 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방식으로 뭔가 시공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변형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원리를 모르니까 변형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만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제프님 블로그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려는 의욕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이 아예 모르고 그냥 짬밥으로 하는 분들은 그냥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 블로그와 카페 글들 많이 봐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품질 관리가 되는 데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거긴 대기업에서 계속 피드백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계속 고치잖아요. 지금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문제들 많다 나오지만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 막 고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데 주택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채 한 채 문제가 생긴 거를 뉴스에 안 내주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주택 검사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피드백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법을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택 검사가 생긴 시초를 보면 주택 하자 문제가 대량으로 생겼을 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 직업이 나타났어요. 그게 미국에서 타운하우스들이 처음에 막 생겼을 때 그전에는 동네에서 집 짓는 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잘 짓는지 안 짓는지 구별이 됐잖아요.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쭉 떨어진 데다가 엄청나게 많은 빛하게 생긴 모양의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럼 어떤 집이 잘 짓어졌는지 못 짓어졌는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솜씨 좋은 목수들을 집 볼 때 데려간 거예요. 같이 가서 봐주세요. 잘 짓는지. 그게 이제 하는 일이 된 거죠. 그게 미국에서 1970년대에 나타난 일이고 일본에서는 2000년도. 현장의 소장님들이 되게 제프님 같은 분을 싫어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별로 안 그래요. 그냥 뭐 왜 와서 일하는 거 왜 방해야 이렇게 아니 이제 가서 이렇게 중간에 방해하는 건 없고 본인들이 다 사고 쳐놓은 걸 제가 가서 수습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그러면 건축주만 저한테 찾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도 저를 불러요. 시공사 건축사들이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가서 이제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에 의한 것 같으니 이렇게 고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시공사나 시공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뭔가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슬프다. 진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데 왜 집을 지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르는데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이제 노하우들만 이렇게 뛰어나신 거죠. 매뉴얼에 따라서 집은 이렇게 기존에 계속 이렇게 지어왔으니 계속 이렇게 짓자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만 해왔던 것을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제 전에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저기 30년 경력의 목수자 그럼 제가 굉장히 쫄았거든요. 그래서 아 경력이 겁나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한 2, 3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30년 경력이라지만 사실은 1년 하던 일을 30번 반복한 거지 능숙할 따름이지 이게 깊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이제는 좀 내기 시작했죠. 그렇구나. 1년 하던 일을 30번 반복했다. 능숙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일을 그러다가 조금 이상한 어떤 설계가 나왔다. 그랬을 때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조금 하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품이 투입되고 이게 제가 검사했던 집 중에 그 설계를 굉장히 국내에서 아주 설계 잘 하시는 분이 설계한 그런 집이 있었어요. 디자인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설계 책이 막 있다 말이에요.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운 건데 제가 보니까 설계 굉장히 잘 돼서 디테일하고 야 진짜 이분 설계 잘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걸 시공하려고 하니까 자재가 없어.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자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는 있는데 국내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약간 간단한 방식으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문제는 왜 생겼냐면 간단한 방식으로 바꿔서 시공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 갭이 크네요. 시공업자와 설계가의 갭이 엄청나 크네요. 얘기 나오신 김에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 지을 때 저는 항상 집 질 때 강조하거든요. 뭐냐면 건축주들이 시공사들한테 항상 이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설계대로 해주세요. 당연히 설계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건축에서 제일 많이 배우신 분들이 건축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해서 설계 잘해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받아다가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까탈스럽거든요. 그러면 무슨 적을 하냐면 건축주한테 살짝 물어봐요. 여기 이거 좀 역전한데 이거랑 비슷한 재료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시공하면 안 될까요? 성능은 똑같습니다. 임의로는 안 해요. 임의로 하면 왜냐하면 나중에 저거는 설계 변경하자가 된 시공하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항상 허가를 얻어요. 집주인한테 그럼 집주인들은 사람들이 심성이 좋잖아요. 이렇게 대개 분들이 아유 그러세요. 뭐 이렇게 똑같다 그러니까 아니 성능이 똑같다 그러니까 성능이 똑같다 그러니까 믿고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쉽게 가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시공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절대로 설계대로 하는 게 최고다. 무조건. 일단 설계대로 하세요. 그리고 설계 돈을 좀 더 드리고 설계대로 하세요. 열심히 주장하는 게 좋은 집을 짓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 돈을 조금 드려라. 여기서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설계비를 제일 아까워 하시잖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설계비 날강도라고 똑같이 똑같은 구조인데 돈 천만 원씩 받냐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면 시공사에서 설계사를 갖다 데리고 있는 그런 시공사에서 제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설계 돈 드려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집들이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집들 옛날에 전통적인 그런 형태의 그런 집들을 갖다 지을 때는 사실은 뭐 그냥 표준 설계 정도만 써도 써도 되는 그런 것들 할 때는 그냥 뭐 건축사한테 그냥 저기 허가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해달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 집 옛날 집 요즘 집은 요즘 집은 다 설계를 갖다 제대로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기밀 고단열 주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공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설계를 가지고 좋은 설계라는 건 뭐냐면 디테일한 시공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설계들이 있어요. 그런 설계를 하고 그걸 갖다 제대로 요거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제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똑같아 방 두 개 방 세 개 거실이 있는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구조인데요. 디테일이 달라졌다? 고기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디테일이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자 문제가 생겨난 게 왜 처음 생겼냐면 단열성 기밀성이 좋아지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집들은 사실은 하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충 허술하게 젖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빨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빨래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 잘 드는 데다가 밖에다 빨래줄에다 널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람이 살살 불고 햇빛도 따뜻하게 비치고 그러면 빨래가 바짝 마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방이 꽉 막히는 데다 안에다 그늘진 데다 넣어놔 봐요. 그럼 그게 잘 마르겠어요? 잘 안 마르죠. 집도 마찬가지 집도 지붕이나 벽체나 들어가는 그런 건축재료들이 있단 말이죠. 건축재료들이 얘가 내구성을 가지고서 문제가 없이 오래 유지가 되려고 하면 바람이 잘 통하고 열이 잘 통하고 해야지 얘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열재가 탁 들어가는 순간 실내 쪽에서 나간 열이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는 게 천천히 흐르게 되죠. 어쨌거나 바깥쪽에 있는 그런 건축자재들은 예전보다 더 차가워져요. 차가워진다는 건 잘 안 마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벽체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겹의 구조를 가져요. 실내 쪽으로는 석거보도도 있고 벽체도 있고 바깥쪽으로는 토지장 마감재도 있고 그런 벽체들이 젖는 문제가 생기면 습기 문제가 생기면 곰팡이도 생기고 재료도 상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다가 상세하게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면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복잡해졌다는 게 똑같은 네모난 방인데도 벽체를 구성하는 디테일이 달라졌다. 달라졌죠. 패시브 하우스 많이 아시잖아요. 패시브 하우스 연구하는 독일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연구를 하냐면 단열 기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단열 기밀은 이미 방법들이 많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은 벽체 내부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습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고기밀, 고단열 주택을 지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표면에 생기던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벽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일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요즘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복잡할수록 돈을 버시는 패시브 하우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고단열, 고기밀, 기계장치, 환기, 주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 부정적으로 좀 많이 써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기밀, 고단열로 가면 보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기, 실내 공기의 질 부분이거든요. 고기밀, 고단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티로폼 박스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은 살라 그러면 이게 계속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공기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숨 쉬게 되면 실내 공기는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외부 공기가 좋아요. 외부 공기를 갖다 들여와야 되는데 그걸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기장치가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기계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 그냥 생각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는 냉난방 공조장치를 집에서 계속 썼어요. 수십 년 동안 써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써오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실내 공기의 질 문제 그리고 실내 공기 압의 차이 문제 다양한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또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단열 얘기만 하고 기밀 얘기만 하지. 그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전열 기완기 하나 달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만 해도 되게 공기가 탁할 것 같은데 그럼 해결 방법이 진짜 공조장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도 창문 열어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창문 열어놓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기 밀고 단열 지택을 지은 의미가 사실은 많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한쪽에 꽂혀가지고 이게 무슨 고단열이면 너무 좋은 줄 알고 단열재를 막 엄청나게 두껍게 해가지고 막 짓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도 있던 말이에요. 여름은 또 열대야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열이 너무 잘 된 집은 과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름철 내내 에어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던데 패시브 하우스는 여름에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계속 돌리면 이제 시원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국내는 그렇게 소개드리면 안 되는데 해외 자료들 보면 패시브 하우스에서 생기는 과열 문제 그리고 그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에 보면 창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창 밖에 블라인드를 만들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창도 이제 위 오르내리 창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이제 옆으로 된 창 써. 왜냐하면 오르내리 창은 위에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의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고서 짓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천상 여름철에 계속 에어컨을 돌려야 되니까 겨울철 난방비를 줄여서 여름철 냉방비로 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한쪽만 보고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집이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너무 한 부분만 너무 뾰족하게 나가면 그걸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체가 둥글둥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삐딱하게 선을 좀 거놓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숙제네요. 패시브 하우스가 완전히 정답은 아니다. 아니죠.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즘 나오는 건축 기준 정도로 지으셔도 돼요. 그 정도면 적당하거든요. 굳이 패시브까지 안 가죠. 패시브로 가게 되면 패시브 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또 거기서 쓰는 기본적인 전기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또 같이 연결되어야 돼요.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하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짓는 수준 정도 그 정부에서 정한 단열 기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어차피 창문 열어놓을 건데 관계없다.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다들 패시브 패시브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하자 문제를 보니까 패시브 하우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짓냐 보다도 가면서 이런 집에서 생기는 하자 문제는 뭐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들여다 보다 보니까 이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문제가 있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결이 됐나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패시브 하우스와 같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노수 문제 같은 걸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런 게 한 번 생기면 벽체 속으로 이렇게 물 들어가서 안 마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관점이 차이에요. 이제 에너지 절약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거 좋다고 가시는 거고 저처럼 만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너무 그렇게 가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 적정 수준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 패시브 하우스가 짓는 데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고치는 데 그러면 고치는 데 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 집이에요. 아예 그냥 전기로만 돌아가는 집이 있대요. 비슷한 거는 본 것 같아요. 그 전제 조건이 패시브 하우스다.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자꾸 난방비만 생각하시는데 냉방비 있어도 생각해야 돼요. 냉방비 반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저거 한 게 고기밀 고단열 주태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전체 집에서 에너지 쓰는 거에서 난방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른 데 전기를 많이 써요. 냉장고 돌리고 기타 등등 돌리는 데 사실 굉장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난방 쪽으로 해서 사실 들어가는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전기 집 문제는 다 좋은데 전기 자동차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좋은데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작년 겨울에 텍사스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전기 끊기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돼요. 집에 가스 이거 있잖아요. 가스레인지도 안 켜져요. 저거 쓰는 거 아니면 이렇게 건전지 쓰는 거 아니면 안 켜지지 물 안 나오지 다 안 돼요. 싹 그러면 그때 올스톱이에요. 그럴 때 텍사스에서 가장 빛을 보는 사람들이 집에 난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얼어 죽었잖아요. 야 이거 난로 입을 때야. 야 책 갖고 다 집어넣어. 그렇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그림이 좀 보이네요. 약간 뭐랄까 둥글둥글한 게 좋다.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가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만일의 경우. 지금은 기상이변 시대잖아요.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전기 지금 되게 우리나라에서 싸게 쓰고 있잖아요. 이건 전기료 비싸지고 그러면 iltank은 안 near 겁니다. hea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